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있어 여기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어휴 어휴 아휴 아휴 난리 우신우신 우신 우신 우왕사님 우왕사님 대단하라 대단해 들어가 이제 들어가 아휴 왜그래 왜다라고 좋아 아유 어휴 더 푸 gång해진 거 같은데 에 으 뭐 먹니 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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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해왔어 너무 많이 주진아 casos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여기는 안 쓰는구나 네 여기는 거의 우리가 안 써 3층은 응 여기다가 이렇게 인정해 괜찮네 어우 좋다 야 여기는 아예 안 써 거의 좀 창고 같아 아니 좋아 층고 높죠? 응 좋네 세상에 이렇게 그냥 여기 되게 깨끗하지 동네 엄마 응 괜찮네 밑에 캠핑카 있지? 응 있네 캠핑카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따 구경해 봐요 이따 밥 먹고 와서 응 너무 큰데는 복잡할 것 같아 저기 막 청소하려면 힘들어 응 이게 딱 좋다 딱 여기 붙박이도 엄청 크네 네 돼있어요 이 방 구조가 희한한 구조야 색깔도 이쁘고 붙박이가 아주 원래 방이 두 개인데 하나로 저기 애기방인데 응 이것만 응 이것만 이렇게 원래 방이 두 개인데 통이 튼 거예요 응 그래서 길어 괜찮아 안방보다 훨씬 커 근데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이제 어디 것만 틀어야 돼 에어컨 되게 많아 여기 두 개나 있어 여기 하나 여기도 있고 왜 이래 저기 우리 뭐야 전기값이 많이 올랐대 계단 불편하지 이 정도는 뭐 계단도 얕은데 급하게만 안 내려가면 살살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이동을 해보지 뭐 네 엄마의 봄날이라는 식당 왔습니다 나 집에서 얼마 안 멀어요 영월정식 두 개랑 공방정식 두 개 금방 나오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먹어 이게 뭐야 공방정식 두 개 공방정식 두 개 맛있네요 맛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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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아 이거 묵심이 탕수육이랍니다 먹어볼게요 맛있네 이거랑 먹는 거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맛없어요 맛있다 녹두다 아니 거기 없어져서 못 먹었는데 여기 왔는데 감자 웅심이에요 이게 네 시래기밥 엄청 쫀득 쫀득 쫀득하다 어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엄청 배불러요 어 여기 진짜 이렇게 파 놓거나 여행갈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감자떡도 이렇게 팔고 시차 왔습니다 시차 어때요 여기 아메리카노 그냥 시켰고 이거 뭐야 뱅슈 뱅슈야 이게 이건 시차 나도 뱅슈 아직 못 먹어 봤어 뱅슈? 여기 산책로가 엄청 좋아 여기 여기로 가시면 돼요 캠핑카 한번 보러 가실래요? 응 어디로 어디로요? 여기 뒤로 캠핑카를 아직 못보셔가지고 전에 것만 들어가서 보셔 이렇게 있을 때 있으면 네 아 여기 여기 네 여기 가운데 빼면은 이제 침대 같이 돼있지 여기는 응 여기서 자도 되겠네 당연하지 오늘 오늘 나 여기서 자야 되겠다 엄마 여기서 한숨 자 편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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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치침대요 저기 위에 또 내려있는 침대가 있거든요 네 오늘 저녁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 그래도 되고요 한번 누워보실래요 일단 여기서 자면 되겠다 한번 누워보시 여기서 자면 되겠다 여기서 자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딱 빼 아침에 일찍 가야지 그 다음에 이거 끼면은 넓어죠 다리 그러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저녁에 여기 빌려줘 하하하하하하하 이거는 창문이야? 예 창문인데 내리면 돼요 내리고 여는게 있는데 에어컨도 여기 위에 있어요 에어컨은 필요 없지 없지 에어컨은 싫어해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하는구나 방이 바로 보이지 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할게 부러트릴 거 같아 무서워 하하하하하 지금 잠깐만 내려볼게 어 여기 두명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좋네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뤄놓은데 생각하지 네 이거는 의자를 앞에 돌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긴 먼저꺼보다 좋아 천장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야되고 냄새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열려요 아 이렇게 환기하면 돼 비 안오니까 안 돼 원래 들어와 이거 어 이렇게 하면 되지 모기장 이렇게 그래 환기장 시키면 여기서 주무실거야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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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셔도 돼요 우리 얘네들 아침에 가면 없어진 줄 알아 하하하하 여기 물도 들어있어요 내가 엊그제 받았거든요 그럼 잘 됐어 혹시 물 쓰려면 아니 물 안 써 안 써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니 얘네 집에서 씻고 대체 그래 집에서 화장실 3개 있는데 집에서 씻으세요 그럼 화장실을 안 봐 아니 야심한 시간에 안에서 들어오셔도 돼요 응 그거 모자랐어 와니단이 모자 썼어? 응 이거 봐 와니단이 하하하하 그런가 좀 따뜻하게 자고 그러고 가자 그래 캠피카드 자 저녁에 술 한잔 좀 먹고 이 좋은 데가 있는데 응 맞아 저기 뭐야 술 한잔 저기 며느리랑 이따 회에다 먹고 조리 좀 삶아가지고 먹고 그러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여기 이제 마당에서 불 피워서 이제 고기나 뭐 이렇게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하하하하 바람이 엄청 불어요 갑자기 뭐 불이 춤을 출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안 먹고 물 부어서 꺼버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꺼먹으려고 했는데 안에서 먹으려고요 내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말린 다음에 아니 뭔 바람이 이렇게 부어요 육식파 여기는 무슨 파? 해물파 해산물파 해산물파 이렇게 나뉘습니다 이거 봐 생화파 왜 이렇게 커? 이거 조개 구워 먹으려고 온 거지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바람 불어서 이걸 이렇게 아이고 우리 형 고생한다고 야 땡쌤 앉아보세요 고마세요 또 어때 엄마 생각만 하하하하 해물파 육식파 응? 딱 나눠져 있네 아니 소세지파 응 소세지도 육식이야 응 응 응 이거 육식파 이거 안쪽도 탈거 없돼? 괜찮아 괜찮아 누가 나한테 뭐 주고 싶어 내가 줄게 응 앉아 응 앉아 난리났어 응 빨리 죽는다 응 응 많이 다 먹었어 단희도 진짜 잘 먹는다 단희가 고기를 좋아해 맛있었어? 오케이 다 먹었다 아니 어머니 여기 집에서 주무시지 왜? 왜 거기서 주무실려고 그래 거기가 좋다고요? 친구가 친구가 친구도 좋고 친구는 거의 침대가 있습니다 캠핑카인데 자보고 인정해 둬야지 그러면은 어머니 할게 고생했네 진짜 웃긴다 집 놔두고 캠핑카에서 주무시러 가고 그래서 아니 거기서 한번 자보고 싶어 아니 언제 여행 갈 때 같이 가 거기 엄마 드랍베드도 있어서 우리 다 잘 수 있어 엄마 알았어요 응 올라가셔 빨리 붙임 자러 왔어요 따뜻하게 켜줘 응 잠깐 불 켜졌나봐 되지? 이제 그냥 해도 돼 무조건 나와 입을 잘 덮어 화장실을 어떻게 쓰는지 안 알려줘도 돼? 이게 화장실 여기야 한 번 봐 그래서 이제 쉬 하고 이걸 잡아 빼 그럼 물이 밑으로 빠져 다시 다 덮어 뚜껑 더 여기가 불 켜지면은 지금 물 펌프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누르면 물이 나와 이렇게 그럼 그러면 여기 물이 차있어 응 어 이걸로 잡아 뺐다 여기는 이걸로 그냥 끄면 돼 이걸로 어디? 응 아 누워계시면 내가 눈 닫을려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 응 알았어 그냥 놔둬 네 누우면 내가 끌고 나와 괜찮으시겠어? 응 편해요? 편해요? 편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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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좋네 나 주민이 더워 아 아닙니다 일찍 가신다고요? 응 전화 드릴게요 내일 낮에 예 주무세요 문 잠고 갈게 응 알았으면 잠을게 잘자 네 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